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은빈씨 얼마전에 드라마 끝나셨죠? 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아주 휴가처럼 또 오늘을 이렇게 기쁜 축제로서 즐기려고 하는데요 오늘 덕분에 아주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빈씨가 오늘 더 즐거운 이유로 알고 있죠? 지난해는 정말 남풍이었잖아요 워너원, 방탄소년단, 뉴스트W, 엔시티127, 융종신씨 등 장르와 10명대를 초월해서 남자 가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앞에 앉아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최고의 휴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박형식씨한테도 이 자리가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더 애정하는 분이 있으시다면요? 미국의 한 리서치에서 세계미남가수 1위를 한 분이 계신데요 방탄소년단 비시가 그리고 또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자리네요 네 자 이제 두 팀께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볼까요?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본상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우 동료 가수들이 다같이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예 첫번째 본상의 주인공 블랙핑크입니다 예 첫번째 본상의 주인공 블랙핑크입니다 강렬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바울크러쉬 매력을 보여주는 팀이죠 네 휘파람, 붐바야, 불장난, 스테이에 이어 싱글앨범 마지막처럼까지 연이어 히트시키며 대세 걸그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본상 수상자 블랙핑크입니다 아 굉장히 우아합니다 지금 네 자 자 우리 블랙핑크 수상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너무 높아 일로 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우선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본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블랙크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양현석 회장님 테디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이쁘게 꾸며주시는 헤메스 스탭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블랙크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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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